언제 한잔 할 수 있을까? 시간 초과로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술 섞어가지고 제가 한잔하고 싶어서 시간 초과로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중요하거든. 이거 사이다랑 소주랑 맥주랑 일대일 하는 거거든? 나중에 한잔하자. 알았어 내가 라이브 때 할게. Hi, bro. I'm good. Hi, bro.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I'm good. 처음으로. 처음으로. 저도 연통된다는 처음인데 그렇게 오래 좋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입을 수 있었습니다. Wearing your shirt. Oh. Don't. Wait. This is my favorite shirt. Ah, really? Yes. Not Anya. Hi, bro. I'm good. How are you?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I'm good. 4년 전에 정국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했는데 정국이가 아니라고 했어. 지금도 오빠 불러도 돼요? 귀여워. 지금이 더 어렵게 하네. 지금이 더 어렵게 하네. 지금이 귀여워. 귀여워. 아니, 지금은 어린... 처음이에요. 초등학생 때 못해요? 저도 연통했다는 처음인데 그렇게 오래 좋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친구들 가슴와 전주 손님 늦게 차라리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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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으로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는 거야.